3월 행복한 바흐바 퀴즈 이벤트 안녕하세요. 행복한 바흐바의 모리입니다. 3월 행복한 바흐바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3월 행복한 바흐바 퀴즈는 한국 사람들이 모두 쉽고 신나게 즐기는 단어 연상 파티게임 테마틱이었습니다. 응고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6분 중에 첫 5분 뽑습니다. 서지연 님 SJY920 최현정 님 HYUN5496 님 박미선 님 MISSUN0515 님 지금 네 번째인가요? 네네 네 이미정 님 MJ7726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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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공정해 네 주봉2 님 아이디는 HYUN440입니다 네 여기 몇 번째에요? 지금 세 번째입니다. 지금 네 번째 추첨합니다 강은숙 님 강은숙 님 아이디는 EHDUSAKA 입니다 네 자, 마지막 한 평 장점자입니다 마지막 섞어주시고 안 섞겠습니다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은 김은주 님 아이디는 ZZKIM2940입니다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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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려요